2월 12일 연중 제6주일 오늘 주일래 주님의 계명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법조문의 준수와는 다릅니다. 주님에 대한 감사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실천하는 사랑의 계명은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끕니다. 생명의 길로 이끄는 주님의 계명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운청을 청하면서 이 미사에 참여합시다. 입당송 하느님 이 몸 보호할 반석되시고 저를 구원할 섬체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섬체이시니 당신 이름이 하여 저를 이끌어주소서. 본기도 하느님 바르고 진실한 마음 안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셨으니 저희에게 풍성한 운청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 집회서 15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내 뜻에 달려있다. 그분께서 내 앞에 물과 불을 놓으셨으니 손을 뻗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라.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 참으로 주님의 지혜는 위대하니 그분께서는 능력이 넘치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경여하는 이들을 굽어보시고 사람의 행위를 낱낱이 아신다. 그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온전한 길을 걷는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당신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력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당신 종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살아 당신 말씀 지켜오리다. 제 눈을 열어주소서 당신의 놀라운 가르침 바라보리이다.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주님 당신 법령의 길을 가르치소서 저는 끝까지 그 길을 따로오리다.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오리다.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제 2독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를 미리 증하셨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터 1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형제 여러분 성숙한 이들 가운데에서는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파멸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 우두머리들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춰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증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우두머리들은 아무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게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참미바드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알렐루야 복음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과 달리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5장 17절에서 37절 7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재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재단의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제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가늠에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가늠한 것이다. 내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와 가늠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이 나리는 자도 가늠하는 것이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자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할 때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편안히 잘 지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서울대교구 방배사동성당에서 주임신부로 사목하고 있는 이동익 레미지오 신부입니다. 오늘 제 연중 6주의 미사를 봉헌하는데 저는 오늘 강론에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강론하기보다는 생명운동의 하나인 미혼부모들의 후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명운동과 또 생명교육을 교구에서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자들에게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특별히 이 미사를 청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낙태가 범죄 행위다라고 해서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당시부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법규정은 계속 그 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낙태죄 우리 기억에도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낙태죄가 우리 사회에서 통용이 되었었는데요. 낙태를 행한 당사자나 낙태를 하도록 강요한 사람 그리고 낙태를 시술한 의사와 그 시술을 도와준 사람들이 모두 다 형사적으로 처벌된다는 그런 법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낙태죄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지난 2018년도부터는 아예 그것이 낙태죄가 없어져가지고 우리나라는 낙태자유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상당히 염려를 해오고 있습니다. 낙태죄가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생명 경시 현상이 더욱더 심화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그래서 무고한 생명들이 더 많이 죽는 그런 결과가 가져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낙태죄 폐지에 관해서는 상당히 크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가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있기 전에 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전국민 서명운동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불과 5, 6년 전의 일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가톨릭 신자들이 앞장서서 서명을 받아 냈고 마침내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주교회의 의장 대주교님께서 그 서명 용지를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 서명운동을 지휘하고 또 총괄하는 일을 하면서 100만 명 서명을 달성한 것에 대해서 아주 뿌듯하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명운동을 하던 중에 교회 안팎에서는 이 서명운동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로 이런 소리였습니다. 아니 가톨릭 교회가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노력이 고작 이런 서명운동이야? 여태껏 뭘 하고 있다가 이제 서명 용지만 들고 쫓아다니는 거지? 사실 이런 반응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당황했고 또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저 역시 그런 반응에 대해서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사세생활 전체를 생명운동, 생명교육에 매진해왔었는데 사실 그런 반응에 저 역시 상당히 부끄러웠지만은 교회의 생명운동이 좀 전환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또 여러 신부님들 앞에서도 교회의 생명존중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각 본당에서 미혼모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낙태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 것이다. 또 그것이 실천적으로 생명존중 운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어느 한 본당 신부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미혼모를 본당의 직원으로 채용한다면 본당의 신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혼모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본당 신부님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충분히 그럴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생명존중에 대한 의식이 우리 사회 또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윤리가 아주 엄격하고 특히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할 때 교회 안에서 그 손가락질을 어느 누가 견뎌내겠습니까? 그래서 그 손가락질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강의를 하면서 또 생명운동을 하면서 자주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미혼모로서 아기를 낳았다는 것이 비난받기보다는 생명을 버리지 않고 낳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들을 칭찬하고 또 박수를 보내야 한다. 이런 말을 아주 자주 했습니다. 미혼모, 미혼부모, 특히 청소년 미혼부모가 아기를 낳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심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까를 생각하면 조금이나마 그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외면, 또 사회의 따가운 시선, 주의로부터의 따돌림,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낙태에 대한 유혹은 계속되고 나아가 그에 따른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미혼부모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을 사랑했고 또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참으로 어렵고도 위대한 결정을 한 사람들이 바로 미혼모, 미혼부모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미혼모로서 애를 낳았다는 것을 비난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암울한 미래를 예상하면서도 아기에 대한 사랑 때문에, 생명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칭찬하고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저는 2018년부터 제가 있는 본당에서 미혼부모들을 위한 후원을 시작하였고 또 서울대교구는 이러한 정신을 받아들여서 3년 전에 교회의 공식기구로 미혼부모기금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미혼모들의 고통은 실로 큽니다. 정부의 도움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기들의 병원비라든가 약값, 분육값,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르기 위한 재정적인 피로를 감당하기가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힘들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느끼고 함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톨릭교회는 생명 존중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미혼모로서 아기를 낳아 기르는 것이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또 그럼으로써 그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아기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 저희 위원회가 미혼부모를 지원한 것은 이제 후원을 시작한 지가 5년이 되었죠. 그렇게 후원을 시작한 것은 매년 약 40명에게 월 50만 원씩 1년 내지 2년간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그들의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지속적으로 2년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그만큼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년에 그 후원금이 지금까지는 약 3억 원 정도의 후원금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그 이상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처음 이 후원회를 시작할 때는 전국에서 약 2천여 명 정도가 도움을 주셨는데 정기적으로 매달 단 얼마씩 만 원, 2만 원 이렇게 도움을 주셨는데 이제 코로나19의 상황을 겪으면서는 그 2천 명이 5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결코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인해서 미혼부모들의 마음과 그 미래 역시 따뜻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미혼모인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생명을 용감하게 지켜냈다는 것을 칭찬해 주어야 하는 그러한 사회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지켜낸 생명, 그들이 그 생명을 보호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라면 당연히 우리 사회가 아니 나 자신만이라도 그들을 보호하고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일, 그런 일들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미혼부모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어주시는 당사자들이 되어주십시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축복을 내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주 예수 크리스토 나의 방패시니 크리스토의 성체 나를 구하시며 크리스토의 성혈 나를 씻어주사 주 예수 크리스토 구원의 나를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크리스토 크리스토의 성혈 나를 구하시니 크리스토의 성혈 나를 위로하오 주 예수 크리스토의 성혈 나를 위로하오 주 예수 크리스토의 성혈 나를ocation 영성 제성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영성체후 기도 주님 저희가 천상 진미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참 생명을 주는 이 양식을 언제나 갈망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